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가장 먼저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함께한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신임 검사들을 위한 덕담과 당부의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공정한 검사가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비울여야 합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공정한 검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의로운 검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 옹호에 힘쓰는 검사가 되어주길 당부했습니다. 이제 검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은 신임 검사들은 굳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직한 검사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저를 희생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묵묵히 맡은 일을 수행하는 정의로운 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정대함을 제일 많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검사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4명의 신임 검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파이팅! purpose for 4명의 신임 검사와 검사의 정의로운 검사의 정의로운 검사의 정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정의로운 검사의 정의로운 검사의 정의로운 검사의 정의 검사의 정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속해구요! 모아 카드의 정의 정의로운 검사의 정의 선을 향해 보겠습니다.